10강입니다. 따라만 하면 결산을 할 수 있다. 이제 법인종합소득세, 법인세에 해당되는 세무조정 흐름을 그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차적으로 흐름을 기본적인 사항으로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내용을 잘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신규업체 관리하는 내용과 법인 설립 상담하는 내용, 인정이자, 당자 대출과 가정평균, 이자율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신규 상담을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상담을 진행할 때 그냥 구두상 진행하는 것보다 상담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진행하시면 관리하는 회사의 내용을 또 쓰고 또 정확하게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필요사항 체크를 하고 수거할 내용, 자료 수거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신규 업체 관리 상담 진행을 할 때 온천징수, 반기 여부, 그 다음에 사업론 계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사업론 계좌 개설이 신고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장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지만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외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대리의 기본사항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사업자 정보조회를 해서 그 내용 업체 코드랑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그 내용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상담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진행합니다. 대화를 하는데요. 이제 회사의 기본사항을 모두 먼저 이 관리 상담표를 전달을 해서 하고 난 뒤에 이제 사장님 이 관리 상담표에 의해서 해당된 내용 동그라미 쳐가면서 저희한테 좀 전달을 준비를 해주세요. 전달을 하실 수 있게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갑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런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항, 법인 통장, 사본, 법인 통장, 개인 통장, 안면도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임 등록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자 기본사항 또 조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조정, 계산사업, 회계 프로그램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정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가 다 전달 또 받아야 되니까 하나 둘씩 다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 등록 내용이 있으면 직원 인적 사항들, 그 다음에 법인 개인,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 둘씩 내용을 체크하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업태 정목 다시 검토를 진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장 내용 꼭 체크하셔서 그 내용을 잘 받아서 저희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기본 자료를 다 세팅하고 난 뒤에 회계 프로그램을 또 받아서 업로드를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상담을 잘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담된 자료는 저희 화일에 잘 철해 놓고 업무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개인 사업자만 업무를 진행할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사업자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저 법인 설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을 할 때 저희가 상담표를 준비를 해서요. 준비하는 과정을 또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께 일일이 상호는 어떻고요? 자본금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얘기 진행하는 것보다 상담표를 팩스나 메일로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된 내용 하나 둘씩 채워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상호가 이제 상호 열람을 해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예쁜 상호로 마음에 드는 상호로 먼저 한번 1, 2, 3 안을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내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겁니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면허기준 이런 해당된 사항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또 사업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목적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그 내용까지도 같이 사업 목적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 관련 사항이 변동이 되면 또 등기 관련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 등기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 구성원이라든가 주주 비율 등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주 구성에 해당되는 자본금 모두 입금시키시고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법인에 법인 설립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했을 때 통장관리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안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불분명하게 자금 인출 있을 경우에는 가지입금 대상이 된다는 점 이런 내용들을 하나 둘씩 저희가 첫 시간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를 진행을 해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약간 설명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법인 설립 상담을 한 자료를 모두 받아서 이제 등기를 진행합니다. 법무사에 전달을 해서 등기를 진행한 다음에 등기한 서류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 상담을 준비를 할 때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 꼭 준비 이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업체 관리 상담하고 법인 설립 준비 상담이 끝났으니까 이제 저희가 개정과목 중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개정과목 세무조정 부분이 별도로 많이 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직전 연도 결산서를 먼저 꼭 확인을 합니다. 직전 연도 결산서에 가지급금이 연결돼서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지금 이 표에 보면 지금 구성이 학계잔액 시산표 모양으로 돼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학계잔액 시산표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가지급금에 연관된 특수관계인한테 대한 자금의 지급이,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 개정과목을 먼저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정과목에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특수관계자의 나가는 내용은 모두 해당이 되니까 이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차변은 이제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은 뭐를 보냐면 가수금, 주임종, 단기채, 차익금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니까 그 금액에 해당되는 내용에 관련된 개정과목을 모두 체크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수익, 이자비용을 검토를 합니다. 이제 이때 이렇게 검토를 할 때 아까 이제 가지급금, 차익금, 가수금 이런 이자수익, 이자비용은 이제 세무조정에서 비용 항목 중에서 이 개정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래처 등록을 모두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정을 진행을 할 때 이자비용도 거래처 등록을 모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비용의 이율이 또 표시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모두 하나하나 다 체크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 세법규정, 관련된 세법규정 꼭 체크를 하시고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개정과목을 이렇게 검토가 끝났는데 이제 개정과목 중에서 이제 특수관계자한테 대여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정이자 계산을, 입력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정이자 입력하는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진행하는 순서는 이제 온장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온장금액들이 어떠한 내용, 이율들, 비용, 온장금액을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거래처 코드를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나 둘씩 그 가정을 다 맺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차익금, 이자일별, 차익금, 적수계산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자일별, 차익금, 잔액계산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가지급금, 가수금에 해당되는 임명별로, 임명별로 코드를 걸어주는데 걸어준 부분들이 다 코드가 걸려 있으면 원활하게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임명별로 코드 걸 때 제가 이제 하나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사항은 이제 임명별로 가지급금 걸 때 이제 그 저교 등록에 저희가 저교 코드를 또 선택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1사, 임원은 뭐 이렇게 해당되는 내역대로 하나하나 체크를 진행을 해서 임원은 2, 5, 그 다음 기타, 그 외에는 3, 6 이렇게 코드를 저교 등록해서 해주면 그게 해주고 난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이렇게 온장 등록에 불러오기 진행하면 그대로 불러오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인정이자 입력 방법은 사실 이렇게 제가 구두상 이렇게 막 설명을 해놨지만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냥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도 송금 불산입 처리하고 세폭규정 적용을 해서 이제 금전소비대차 이런 내용들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온천징수, 비영업대원 온천징수가 이제 해당이 된 경우를 또 지급명서에서도 제출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는 과정인데요. 제가 이제 인정이자 계산 일시 자료가 좀 간단하게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상여처분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정과 당자 대출 이자율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가지급금이 이제 1,700만 원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에 105만 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익금에 대한 내용 1억 3천, 3억 4천이 확인돼서 이 내용대로 한번 세무조정 흐름을 순차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당자 대출 이자율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계자액 시산표 아까 전체 특수관계자 대여에 해당되는 가지급이 있는지 검토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대표이사 1,4 그 다음에 임원 2,5 이 적용 내용을 입력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는데요. 제가 가지급금 인적이자 계산할 때 이렇게 1,4,2,5,3,6 이거 외에 뭐 한 가지급이 해당되는 그 대여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지 않고 직접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 찾아서 이렇게 해당 사항을 검토를 하고요. 이렇게 거래처 등록 코드를 모두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진행한 부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세무조정과 연관된 비용 개정 과목이어도 거래처 등록 코드는 꼭 진행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력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지금 이자 비용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확인이 지금 이자율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자율을 여기에서 입력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적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자에 해당되는 그 내용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법 규정 정확하게 검토하고 내용을 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대표이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자대출 이자율에 해당되는 선택을 진행을 하고 이제 원장에 임명별로 코드를 이렇게 걸어줬잖아요. 걸어줬기 때문에 이걸로 불러오게 하면은 당연히 그 내용대로 불러오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게 진행되면 이제 적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명별로 모두 코드를 나타내 주는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수금도 해당된 내용 다 그 임명별로 걸어주고 불러오기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 당자대출 이자율을 선택을 해서 임명별로 해서 불러오기 진행하면 아까 저희가 당자대출에 대한 이자율 나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할 때 항상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정말 여기는 한 사람만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별의 전체 금액 적수 금액을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확인을 해줘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인정이자 계산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수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가지급 적수 내용을 확인을 하면 인정이자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인정이자가 계산이 된 당자대출 이자율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계속 발생된 회사라고 하면 정기서식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자대출 이자율에 대해서는 정기서식 확인을 해가지고 당자대출 이자율 선택할 경우에는 저희가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간 당자대출 이자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의무 종료일자하고 꼭 기록을 해주고 직전 연도의 당자제출 이자율이다. 그럼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올해 처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종료일자를 여기서 기표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년 지난 뒤에는 다시 당자대출 이자율 선택하게 된다면 또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3년간 항상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내용을 꼭 검토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정이자를 상여처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정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을 해서 대표이사한테 상여처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여처분 금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여처분 내용을 조회를 해서 이제 소득금액 조정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분사항을 이렇게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회사 계산이 나왔는데요. 회사 계산은 아, 이자율. 이제 주임전 단기 채무 이자 비용하고 이 내용 다 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그 이자가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는데 이제 이자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채무조정을 통해서 차입이 진행이 됐는데 왜 특수관계자한테 자금 대여를 이뤄줘서 이자 비용이 지급됐는지 그거를 이자 비용 중에서 일부를 또 부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 인정이자만 있고 이자 비용이 없는 데는 해당이 없지만 이자 비용이 나타나 있으면 꼭 이 세무조정을 또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자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 금액을 입력을 새로 블록이 하게 되면 입력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수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송금 불산인 이자를 100 얼마를 냈는데 실제로 이자를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금액을 다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고 가지급 인정이자 나온 회사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자 비용에 대한 내용 송금 불산입 부분 45만원, 105만원 비용 중에서 45만원은 45만 3,312원은 이자 비용으로 송금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송금 불산입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다음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소득 금액 합계표의 소득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이자 비용 기타사의 유출 처분을 해서 소득 금액 조정 내역을 그대로 비용, 무용, 차익금에 관한 송금 불산 기타사의 유출 처분한 내용을 기타사의 유출 처분한 내용을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장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105만 989원에 대한 이자 중에서 이제 45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송금 불산 이자 비용이 부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소득이 인정상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정상여 대표이사한테 소득 처분하는 내용으로 이제 세무조정 서식을 들어가는데요. 인정상여 금액이 77만 343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천징수 연말정산을 수정을 해서 저희가, 아니 수정이 아니라 연말정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내용을 소득 처분일 이제 온천징수일은 뭐냐면 2019년도 분에 대한 소득 처분을 진행을 하는데요. 3월 말, 이게 법인세 결산 시점에 온천징수일로 기록을 해서 저희가 이행사항 신고서에 접수를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소득자료, 인별로 해서 이제 저희가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 금액, 가직금 인정이자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계정 명세소로 들어가서 이제 세무조정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확인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소득 상여처분 한 거하고 이자 비용 부인했던 부분, 내용이 확인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임여금 처분도 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여기에 불러오기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계정으로 맞췄으면 저희가 상여처분이 진행을 하고 회사계상 반영하는 내용, 아, 을표로 넘어가서 이제 그 해당 관련 서류를 모두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회사계상은 뭐냐면 점표 발행에서 입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여처분으로 진행을 세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인정이자 금액이 확인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면 저장하고 항상 빠져나갑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온천징수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금액이 반영을 또 해줘야 되니까 연말에 이제 대표이사다. 이제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소득명세서에 쭉 12월까지 갑니다. 쭉쭉쭉쭉 12월까지 가면 여기 인정상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아까 상여처분된 금액 있죠. 이 금액을 여기다 반영을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연말정산이 진행이 돼서 77만 3430원이 온천징수에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행신고서에는 이제 기속 연말정산이 2월달에 진행하니까 기속하고 지급 3월달이잖아요. 3월 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3월 말에 법인세 신고 때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2월 3월 불러오기 진행을 해서 매월과 연말과 소득처분을 진행을 해서 연말정산 진행하고 해서 나온 세금만 여기다 표시를 해서 전자신고 마감을 하고 진행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반기 대상자도 꼭 신고서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매월인 경우에도 당연히 해주지만 반기인 온천징수 대상 사업자도 4월 10일까지 소득처분 내용은 꼭 신고를 해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자대출 이자율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가중평균에 대한 똑같은 일시자료를 가지고 가중평균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중평균으로 진행을 해보면요. 지금 내용도 똑같이 코드를 다 하나하나 모두 임명별로 걸어주고 거래처 코드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적용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적용을 해주고요. 관련 가직 특수 관계자한테 대여한 이런 해당된 내용들은 하나 둘씩 그대로 모두 체크를 진행을 하고 온장에서도 이렇게 거래처 코드 등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진행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계전액 시험표 내용 모두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을 하나 둘씩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련 자료가 점표 입력 과정에서 하나하나 체크가 잘 진행이 되면은 이제 세무조정 진행을 할 때 그 내용들이 불러오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검토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확인해서 그 과정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지급이자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수 계산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자비용에 대한 또 세법 규정에 대한 이자비용 모두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비용 여기 해당된 내용을 모두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제 이자비용 토탈 금액을 기록을 해 주고요. 이제 가중평균은 이제 차입금 그 차입한 은행에 대한 그 이자율을 기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명에 여기가 코드가 제대로 기록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 코드가 불러오기 진행이 되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거래처명을 이렇게 쓰고 다시 클릭을 진행을 하니까 불러오기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이렇게 코드를 하나 둘씩 넣어줬기 때문에 3억 4천은 3억 4천에 대한 이자율을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아 2.545% 였거든요. 그래서 그 3억 4천에 대한 이자율을 입력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불러오기 진행을 하면은요. 이제 클릭을 진행을 하면 이게 뜨더라고요. 저도 왜 이렇게 안 뜨나 해서 여러 번 했는데 이제 다시 클릭 클릭 하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진행을 해보면은 이 내용에 대한 이제 점표 입력을 제대로 해 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1억 3천은 3.1%에 해당되는 이자율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이 부분 불러오기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계정 거래처명을 하나 둘 입력을 진행을 하면 이 내용이 다 불러오기가 되니까 꼭 기본적인 작업을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표이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이제 여기도 조교등록 1사 이렇게 진행을 해 놓으면요. 여기에서 이제 인정이자 해당됐던 부분이 이제 불러오기 다 진행을 합니다. 가수금이 있으면 임명별로 모두 코드를 걸어줬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중평균 이자율로 임명별로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 불러온 내용에 대한 적수 꼭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을 하면 오른쪽에 쭉쭉쭉 가보면은 이제 가중평균 이자율을 저희가 컴퓨터가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딱 진행을 하면 2.545하고 3.1%에 대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딱 보이죠. 그 부분을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탭키를 딱 누르면요. 인정이자 이제 해당되는 금액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인정이자를 인정... 가중평균에 대한 인정이자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정이자를 이제 원칙이 이제 저희가 가중평균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이자 계산된 금액이 확인이 되면 이때 이제 회사 계산을 진행하지 않고요. 상여처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가중평균으로 하면은 인정이자율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대한 내용을 가중평균으로 계산된 이자금액을 여기다 소득초부 아니 내용을 금액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역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인정이자 가중평균에 대한 회사 계산은 전표 입력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상여처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요. 이렇게 인정이자 계산이 됐고 과직금이 있는데 이자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을 나간 부분에 대한 또 업무무강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진행을 한대요. 이제 이때 기본적인 사항 모두 불러오기 진행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적수는 가지급금에 있는 적수가 정확하게 맞게 입력이 돼 있는지 항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한 가지밖에 안 되지만 진짜 가지급금이 그 장수만 여러 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 계산기로 두드러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어느 부분이 빠졌지 이렇게 체크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적수 부분 꼭 확인을 진행을 하시고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이제 크게 정확하게 다 불러오기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적수가 맞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더 안전하게 세무조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급이자 불러오기 진행을 합니다. 이자 비용에 대한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지급금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 불산이 금액은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내용대로 해서 송금 이자 비용 중에서 업무무관 특수 관계자에 대여해서 인정이자가 계산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이만큼 이자는 송금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이 인정이자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두 진행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대표이자 상여처분, 가정평균, 이자율 이렇게 상여처분 진행한 내용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여처분한 내용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조정사항 진행했던 내용이 지금 다시 보여지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평균, 이자율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업무무관도 한 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업무무관도 다시 불러오기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내용 쭉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캡쳐를 내용을 뜨다가 이 내용하고 연관되게 다음 내용하고 이제 중복되게 그 부분이 다시 보여졌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입금, 인정이자에 해당되는 부분 불러오기 진행을 하고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불러오기 해서 이제 인정이자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 이제 송금, 불산입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무관 가직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부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역 조율을 해서 저희가 그 내역을 소득, 기타사의 유출 처분을 진행을 하고요.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업무무관 가직금, 이자 비용도 저희가 세무조정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처분, 이 소득이 어느 분한테 가야 되는지 소득 처분을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 자료에 해당되는 인정상여, 2019년도에 해당되는 소득금에, 소득금에 이제 가직금 인정이자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소득금에 합계표에 상여 처분된 금액 있잖아요. 대표이사라고 써있는 부분, 이 금액을 그대로 여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온천징수는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용으로 넘어가고요. 제가 계산을 해서 다시 세금을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징수일, 온천징수일, 법인 결산일로 해서 신고 여부 여부를 해서 소득자를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소득자를 입력을 진행을 해야 그 가직금 특수관계자한테 나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이 다시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자한테 소득 처분을 정확하게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또 그 다음 진행하는 업무가 주요 계정에서 그 다음에 소득 처분했던 내용을 하나 둘씩 불러오기 해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무가한 가입차익금 이자와 그 다음에 상여처분 내용에 해당되는 금액이 모두 보이게 됩니다. 그럼 보여서 그 부분 확인하고요. 이 처분한 내역 표준 입력은 처분계산서에서 확인하고 여기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불러오기 진행되어 있는지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제 불러오기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득 처분이 했으니까 을지에 대해서 가직금 인정이자 불러오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계상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상여처분을 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상여처분으로 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사람 대표이사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쭉쭉쭉쭉 오른쪽으로 갑니다. 쭉쭉쭉쭉 오른쪽에 가면 연말에 인정상여 부분 해당되는 이자를 기록을 해주고요. 정산을 다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신고서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2월달에 진행은 기속기간이고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 온천징수일 지급일로 기록을 해주고 매월 연말 소득처분 진행을 해서 연말정산 진행한 금액에 해당된 내용만 세금 납부 진행하고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법 규정 검토하고 해당되는 내용들 금전소비대 약정서 작성한다든가 여러가지 사항들은 회사 규정에 맞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중평균 이자율까지 계산을 해서 세법 규정 잘 검토하시라는 점 제가 마지막 인사로 드리고요. 이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결산의 진행은 그리고 저희가 기계적으로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촬영한 이 교육 내용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꼭 전체적으로 또 꼭 진행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결산 잘 마무리하시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미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